지난달 20일 재가동에 들어간 한울 4호기가 정기검사 항목을 완료하지 못하면서 수동정지됐습니다.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울 4호기가 재가동 후 확인해야 하는 11개 후속검사 항목 중 주급수 개통검사를 완료하지 못해 수동정지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주급수 펌프는 증기발생기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로 원자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상 운전 중 고장날 경우 출력 감소뿐 아니라 발전 정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검사 과정에서 주급수 펌프 유량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수원이 원인 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재가동을 승인해 펌프 성능을 다시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